2024년에 황금빛 새벽이 밝아오고 벌써 2주가 흐른 가운데 야구계는 여전히 류현진 선수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소식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글스 복귀라는 소문도 무성한 가운데 스카보라스 에이전트의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계의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구단들의 수는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신선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이정우 선수의 현 소속팀이자 김하성 선수 영입을 노리는 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sb 네이션의 메코비 크로니클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컵스가 이나가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샌프란시스코 팬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한숨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이나 제임스 팩스턴과 같은 적절한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샌프란시스코가 이나가를 영입하려 했으나 시카고 컵스의 깜짝 결정으로 인해 류현진 선수가 그들에게 필요한 대체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 매체는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가 이나가를 영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간단한 대답이 정답일 때가 있다. 며 때때로 팀이 선수 영입에 실패하는 것은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선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팀 구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탄탄한 선발진을 갖춘 상황에서 이나가의 영입은 고가에 의해서 3선 발급 투수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팀은 5선 발급 투수의 영입이나 유망한 신의 선수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새롭게 영입한 로비 레이는 지난해 5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으며 올해 중반 이전에는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코이라는 투수도 엉덩이 수술로 인해 6월경에나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해서 회복 중인 상황에서 단순히 유망주를 기용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위 선발 투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팩스턴보다는 평균 자책점 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준 류현진 선수가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샌프란시스코가 두 선수 모두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야구계의 이목은 류현진 선수와 제임스 팩스턴이 연봉 천만 달러 수준에서 매력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투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이들의 선발 보장에 대한 협상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계약 금액이 천만 달러 중반에서 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천만 달러의 계약은 선발진에서 상위권 투수에게 상응하는 연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상에서 복귀하는 주력 선수들을 대체하며 중간급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해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김하성 선수의 샌프란시스코행 가능성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류현진 선수의 합류는 이정호 선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이적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야구 팬들은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뉴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뉴스는 항상 여기 스포츠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